야, 나 어떠냐 나, 나 어떠냐 아, 아, 나,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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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미쳤어? 너 그러다 죽어 이 새끼야! 그러니까 이렇게 나게 내버려 들어 한 말이야! 아파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고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줘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나보다 그가 훨씬 더 잘해줄 거야 왜 그래 이게 뭐야?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좋은 건지 몰랐어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좋은 기억도 모두 있길 바래 내 눈물까지 아파하지 말고 돌아오지 말고 이제 행복하게만 살아줘 상민아! 상민아! 상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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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때려! 내가 때려! 때려! 이럴 때까지 때리고! 형이 나죠 때려! 때려! 쳐야죠 표현 комментар... 저.. iston... 하지만 헌서의 기иль cons운 인성은 고생들 foi... lediger zust 꿈속에 두면 돼